체험이 시작되는 아침 멤버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멤버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만약 이번 경기 치면 오베이도 이기고 있어요 생각 5시부터 이기고 있었어요 유엔진이 던져서 이기면 유엔진은 월드스타 김 사장님 촬영은 가셔야죠 제작진을 가장 기다리고 있던 이곳은 누구의 집일까요? 뭐 하시는 거니까 지금 남의 집에서 네? 뭐야? 뭐? 누워서 온 거야 몇 시야? 아 졸려 몇 시야 지금? 오랜만에 하는 촬영에 주녀는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고충과 병원은 어떨까요? 왜 이렇게 누우십니까 또? 감이라 어색하네 오랜만이야 수담수담 나 실수해야 되는데 촌놈 상국은 열애설 이후 자신감에 잠을 설친 태호도 집을 나섭니다 오빠 쌀 챙기셔야 돼요 쌀요? 쌀? 왜? 쌀? 요구남 3명은 집에 있는 쌀을 챙기는데요 여섯 번 벗지 여섯 번 충분하지 준현 씨 준현 씨 그 정도로 괜찮겠어요? 아니지 하루에 한 그릇이 아니지 다시 여유 있게 쌀을 챙기는 준현 씨 계속 못 사 먹게 하겠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런게 하앗 하앗 으아앗 으앙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ысathy 아드acağım Страш시 안녕하세요. 요거트 사이다. 차요. 난이 난다. 다져졌어. 쌀을 준비해 가셔야 해요. 네 근데 왜 얘기를 하는데. 집에 쌀이 잔뜩쌌 있는데. 그럼 집에 갔다 와도 돼요. 하지마. 쌀. 어려운 숙젠데. 나눠주며 살기. 응? 나눠주며 살기. 쌀 없이 살기인가? 그것만 먹을 수 있어 그럼? 들고 온 쌀만? 또 밥을 안 줄 작정인가? 캠핑인가? 이렇게 추운 날 이제 고생 시키려고? 어? 집 없이 살기? 반찬은 직접 구해서 먹나? 반찬은 안 주겠다는 거 아닌가? 반찬 없이 살기구만? 네. 됐어. 김 사장님은 쌀을 사러 가는데요. 여기 있네. 달라고 하면 주지 않을까? 거기 있네 거기. 누구야? 이웃집 아저씨네. 여기 방아까인데. 네? 방아까인가? 어디다 방아까? 안녕하세요. 저희 쌀 좀 쌀이나 떡 좀 살 수 있을까요? 얼마요? 조금 드리면 돼요? 요거는 뭐 떡 해먹는 쌀이라고요? 네. 떡을 쌀. 아 그렇구나. 떡을 해먹어도 되잖아요 떡을. 떡은 빠야죠. 그게 빠 갖고 가시고. 지금 못 빠요? 빠야죠. 바로 빠주시면 안 돼요? 네. 네. 요만큼만 빠지세요. 쌀가루를 가져가시게요. 쌀. 가루 쌀. 멤버들은 쌀을 챙겨 숙소로 향하는데요. 이번엔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을이 찾아온 숙소에 멤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데워. 빨리 온 거예요 빨리. 요즘 개편 바람 부는 거 아니죠? 알죠. 조심스러운 거야. 근데 이미 끝났어. 칼바람. 끝났어? 개편 끝났어? 고울이 살아남은 거야? 살아남은 거야? 야. 그러면 박성호. 아웃. 박영원. 아웃. 근데 이거 봐 벌써 홍시 이거. 홍시가 됐네. 이거 뭐냐? 요즘 감나무가. 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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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가 이거 창출한다니까 진짜. 뭐하는 거야 지금. 진짜. 어디서 나타난 거야? 숙소에 일찍 도착한 성호는 동생들을 깜짝 놀라게 할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네요. 어? 칼바람에 불.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고울이 살아남은 거야? 살아남은 거야? 박성호. 아웃. 박영원. 아웃. 정한이가 너무 많이 해요. 정한이가. 너무 많이 해. 쓸데없이 많이 해. 해피통에서 잘 하던가. 감나무 감나무. 더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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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짜 내가 이거 창출한다니까 진짜. 뭐하는 거야 지금. 지금 하지마는 진짜. 아 깜짝이야. 지금 놀랐네. 아 깜짝이야. 병원이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아 이 형 메시야. 메시야. 아유 죄송합니다. 개편식이 돼가지고 예능국장님 좀 안 나와왔어요. 아 그래? 지금 몇 명 지금. MBC 예능국장님? 뿌가 왜 이렇게 빨간 거 보려있ęosh. 되게 오랫동안 둘러졌었어. 가면에 둘러져. 가면에 부작용. 아니 얼마 전에 회식도 저거 쓰고 왔더라구. 아 그래? 에. 얼마전에 이거 새코너에서 이런거 했거든. 미련이 남남아. 안 됐어. 잘 그냥. 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직전까지 갔어. 형 안 할래 그거 하정훈씨가. 광고에서 하잖아. 느리게 사는 거. 가끔 좋지. 아. 아. 하정훈 씨한테 한 번도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정훈 씨. 똑똑이들 해요. 염장이 무너져요 가슴이. 손가락이 등고기 때문에. 하정훈 씨. 광고 그렇게 많이 찍었으면 500원만. 태호 형 뉴욕 잘 갔다 왔어요? 뉴욕은. 뉴욕. 그래서 뉴욕커 뉴욕커 하나가. 스테이크가 2만 원씩 하고 사람도 2만 원씩 하고 엉덩이도 2만 원하고. 거기는 레깅스만 입고 다니더라고. 진짜 누가. 나 깜짝 놀랐어. 엉덩이가 2만 원인데 레깅스만 입고 다니더라고. 레깅스만 입었는데. 엉망이 엄청 이놈아. 트레이닝복인데 커서 좀 레깅스된 거 아니야? 레깅스인데 위에가 우리나라 이렇게 입잖아. 근데 거기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러고 계속 뛰어다니는 거야. 저도 살짝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뉴욕이에요? 나는 이제 파타야. 다 이렇게 수석을 밟고 있는데 갑자기. 김준호 씨 이거 보이드 여권이네요 이러는 거야. 보이드 여권이 뭐예요? 보이드 여권이 뭐예요? 보이는 여권이 뭐 안 보이는 여권이었는데. 폐기 여권이래. 이걸 폐기하고 새 여권을 내가 발급하는데 폐기 여권을 가게 한 거야. 아이고야. 못 간 거야? 못 간 거야? 못 갔어. 아니 답답해. 아침에 못 갔다고. 오랜만이라 할 얘기가 많은 멤버들. 그런데 체험 주제는 안 궁금하세요? 그런데 왜 쌀을 갖고 오라고 했지? 다 쌀이야? 나는 또 나눠서 가져왔잖아. 나 아침에 쌀 피다 쌀 쏟았다니까. 진짜 짜증이 이렇게 나가지고. 우리가 쌀을 내가 볼 때는 하는 거 봐서는 미션이 나눔 이런 거다. 그렇지. 난 지금 가을이어서 가져온 쌀만큼 추세 오는 줄 알았는데. 가져온 쌀만큼 추세? 너 답은 생각해. 일단 가을이 추세철이잖아 지금. 나는. 갈았네 갈았네. 방학관에서 쪘지. 이거 왜 쪘았어? 왜 쪘와요? 희원한 용리를 시키지도 않은 듯해. 아니 근데 왜 쌀 사오라는 거야? 사오라는 게 아니라. 난 너무 궁금하다. 이건 진짜 궁금하다. 이번에 체험할 주제는. 과연 이번 체험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웃의 도움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웃의 도움으로만? 이웃의 도움으로만? 이웃의 도움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웃의 도움으로만? 거봐 반찬 없이 살기랑 다를 게 없다. 이웃에게 반찬 얻어먹는 거야. 물물건 같은 거 아니야? 이거 주고 김치 갖고. 앞으로 이제 5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도움을 얻어서 그걸로만 생활하실 수 있어요. 먹는 것도. 그냥 거지 아니야 거지. 거기가 지살기? 떡 만들어서 돌리라고. 아 그래서 떡. 그렇지. 형 잘했네. 형 걸로 떡 만들어서 일단 싹 돌리자.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뭔데?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여기 마당이 넓잖아. 외국은 뉴욕을 갔다 왔잖아. 파리문화가 많이. 오바나들이 있잖아. 파리문화. 파리문화. 생각 없이 무심코 뱉은 말에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겠죠. 잘 됐네. 나 진짜 아까 여기서 지나가면서 옆집 아줌마가 쓰레기 벌려 나오길래. 아이고 일주일 동안 또 시끄럽겠어요. 죄송해요. 이랬더니 아줌마가 시끄럽겠네요. 그래서 대화가 끊기고 그냥 뒷모습만 보고. 아 근데 진짜 나 밑에 층에서 민원 들어온 적 있었거든 시끄럽다고. 몇 시에 그러던가요? 그랬더니 3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시끄럽대. 근데 내가 와이프랑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있을 수가 없지 지금. 작가 씨를 했잖아. 아 새벽 3시에서 5시. 새벽 3시에 5시에 시끄럽다고 그러길래 깜짝 놀랐다. 시끄러웠었지 이렇게. 시끄러웠었죠. 꼼꼼해. 근데 그 선이 애매해요. 나는 와이프한테 맨날 들었는데. 집에 볼륨 4 이상 키우면 위층 할머니가 내려온대. 근데 4는 너무하거든. 할머니가 이러고 계신 거 아니야. 정진이는 왜 이렇게. 소모즈 할머니를. 소모즈 할머니. 소모즈 할머니. 이게 아니라 할머니가. 70년대 스타니까. 말 못 하실 데 없으시니까. 그렇지 조용하시니까. 뭐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인사해 안 해. 아 그냥. 어. 나는 근데 층만 달라. 밑에 2개 층하고 위에 2개 층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층에 약간 어색한 분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이러고 있어. 그래 그래. 아. 손을 왜 써나 내려오면서. 그렇지. 두 명 만났는데 그냥. 껴 있었어. 우리 위아래 집에도 사람이 산다. 여기도. 근데 벌써 어색하다 야. 그럼. 겁난다. 쫄쫄 굶었고만. 유난히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이번 체험. 과연 잘 할 수 있을까요. 세월이 변하고. 또 환경이 변해도 우리 같아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층간소음 때문에 두 집 가족들이 서로 눈치우기를 떠넘기다. 자기 집 앞에 주차했다고 이웃집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큰 산책. 해외 선보현. 남인들의 전쟁. 이웃사촌을 파손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미국의 전쟁. 주소. 미국의 전쟁. 이웃이 그냥 그 이웃 저 사람이랑 나랑 이웃이지 그런 일도 몇 건 있고 그래서 사실 뭐 평상시에 그렇게 뭐 실제 내 생활에서도 이웃들과 그렇게 살갑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고 이웃하고 교류 정도가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눈에 의사 정도 아예 그냥 인사도 안 할 때도 안 하는 사실 거기 집에 와서까지 이웃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고 누구 알아도 뭐 서로 얘기하는 것도 피곤하고 옆집 사람을 알면 그게 더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건데 이 주제가 정말로 필요한 건데 필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나 진실되게 임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워 이렇게 치울 수가 있나 어떻게 들어갈 거야 이웃이 두렵고 낯선 평범한 여섯 남자들에게 이웃집 문을 두드려볼 기회를 주기 위한 인간의 조건 12번째 체험 체험 기간 동안 이웃의 도움만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과연 멤버들은 이웃 사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 사이였는데 며칠 이렇게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이웃이 됐고 처음에는 좀 되게 뻘쭘했는데 우리 개그맨들 동료 대화 드시게 했더니 되게 편하더라고 그냥 사촌이라고 생각해도 편해 나중에 봐도 더 반갑더라고 이 동네에 좀 살고 싶은 생각이 생겼어요 그리고 곳곳을 이제 아니까 마음도 편하고 좀 내가 다니던 동네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주제를 확인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체험 전과 확연히 변화된 모습들 이 여섯 남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어찌됐든지 지금 일단 끼니를 해결하자고 그래요 아 너무 어렵다 미션 아 그러면 이거 처음에는 이렇게 한 게 어때요? 한 명이 가서 살짝 인사를 하고 뒤에 다섯 명이 우우 따라 들어와서 첫 끼를 거기서 해결하는 거야 택시 잡듯이 택시 잡듯이 택시 잡듯이 타고 저 탈결 야! 택시 잡듯이 들어가야 방대보다 방금 넣어버리잖아 영화 같은 거 보면 거지들이 그런 수법으로 아 우리 집 거지야요 일단 나갈게 특혜를 더 그래 그래 갔다 와 갔다 와 여기에 광고 촬영 스케줄을 위해 먼저 숙소를 나서는 주녀는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너무 어려운데 그 처음 주제 듣고 막막해 그래 아직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그런 거 잘 못하려던 사실 이웃이 많아 아 나 되게 낯가리는데 큰일 났네 이거 이상하게 요즘에 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 이웃들한테까지 뭐 이렇게 누가 사나 궁금해할 만큼 여유는 없는 것 같아 아직 어디까지 여기도 이웃인가 나의 이웃은 어디까지일까요? 이웃사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알지? 그 노래 모르니? 이웃사촌 노래가 있다고? 그러길래 이웃은 사촌이라 하지요 이웃사촌 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웃사촌 못 불렀다 좀 나오잖아 근데 옛날에는 진짜 친척보다 이웃이 더 가까웠는데 일단 우리가 밥은 먹자 나 따로 가면 좀 어색하지 않나 둘 셋 까죠 둘 오늘 두진방 하자 두진방 이렇게 둘둘하나 아유 둘둘하나 해 형 형 벌칙이 아니잖아 아니야 아니야 둘둘하네 맞지? 그래야 재밌지? 둘둘하나 둘둘하나 해 한 명 너무 힘들어 둘둘하나 둘둘하나 아 나 미치겠어 생각만 해도 자 아 나 진짜 아 못 가겠다 따위 지지 마라 삼국아 못 가겠다고 안 내면 혼자 가위바위보 안 내면 혼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바위보 두지가 살았어 두지가 살았어 아 진짜 어색해 안 내면 혼자 가위바위보 혼자 가 결국 김 사장님 혼자 가게 됐네요 지방은 태어날 때부터 낙현이 엄마 다룬이 엄마 아는 형의 엄마고 아는 친구의 엄마고 아는 동생이 동네가 다 그래 돼있어 태어날 때부터 구조상 그래서 이웃 사촌님 개념이 없어요 저 사람하고 친해져야지 이것도 없어요 그냥 파전하면 옆집까지 하는 게 맞고 갖다 주면 다시 갖다 주는 거고 여기는 진짜 이웃 누구집 앞에 논 있니? 뭔데 그래? 에이 그런 건 아니지 이리 있고 집 있지 준호 형 잘해야 돼 뭘 잘해 혼자니까 혼자 잘하라고 일단 주인집을 먼저 가자 윤색에 다가가기 위해 첫발을 내딛는 멤버들 제일 먼저 위층에 사는 주인집으로 향하는데요 윤석열 오세요? 인사하는 거지 싹싹 빌어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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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맨날 촬영하는데 맨날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더 시끄럽게도 돼 아 저희가 이웃사초 파티를 하려고 해요 좋죠? 예 막걸리 할까요? 예 막걸리 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치하고 먹을 것도 왔다 놓고 그렇게 할 거고 정권영은 3개월 정도 줄 수도 안고 아이고 저희가 몰랐습니다 잘하시죠 식사는 집에 사시죠?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아 저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웃과 함께 나눠먹고 어 우리 뭐? 없어요 안 해요 밥을 안 해요 안 드시거나 사먹지를 아 사드시거나 저희도 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야 그리고 그럼 형은 이제 혼자 가야죠 김치는 무조건 갖고 가야 돼 가면 형은 김치 가져 우리는 맛있는 거 먹기 김치가 제일 무난하면서 편한 거잖아 어색해 난 이쪽 갈게 이쪽 친해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 멤버들은 새 팀으로 나뉘어서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데요 과연 우리 이웃들은 어떤 모습으로 멤버들을 맞이할까요? 막상 쳐다보는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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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과 처음 만나기 힘드네. 스마우는 참 되죠? 여기서 인상은 괜찮을 텐데. 옛날에는 좀 이웃들이 와서 친구들도 와서 벨 열려고 했는데 맨날 전화로 하니까 벨이 의미가 없어. 문 열어주는 거지. 아는 사람 문 열어주는 거. 쉽겠다. 근데 사실 너무 어려워요. 이번 주제. 왜냐면 이웃에 대해서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의 그 어떤 체험보다도 어렵게 느껴지는 이번 체험. 과연 멤버들은 이웃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전화하셔야 돼요. 나도 지금 나가려고 그러는 상태인데. 아 다 하시네. 나도 어디 가서 얘기해줘. 나도 바리스타예요. 아 바리스타세요? 네. 실버 카페. 아 바리스타세요? 네. 저는 어르신한테 인사드리고요. 네. 그러세요 그럼. 김치를 좀. 김치요? 네. 김치 찍고. 우리 김치 안 달고 먹는데. 아 그러세요? 아. 조금만 넣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네. 김치 있네. 한편 낯가림이 심한 성우와 상국은 도무지 이웃집의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아 빨리 가자. 제가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동맨 양상국이라고 하는데요. 이웃 찾아가서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 안 돌리고 끊었어. 못 하겠어 진짜.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유난히 뭐 저는 좀 낯가림이 좀 있고 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시험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저 출근하는 거예요. 개인택시예요. 저 식사는 하셨어요. 네. 밥 먹어서요. 그런데 오늘 어쩐 일로 이렇게 정답했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웃사촌이라. 너무 이렇게. 이게 원래라면. 아이고 이웃사촌 반갑소. 너무 인사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개인택시 하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다는 이야기들은. 네. 오늘도 안전운전.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드디어 이웃과의 첫 인사에 성공하셨네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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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개그맨 정태훈인데요. 네. 저희가 혹시. 수고하신 분들 두 인사에 대한 horror anh이 한iden 산책이 원하십시오. 어떻게 하지. 수고하십시오. haircut transforming Marilyn Marilyn工이 남에서도 death- 이şekkür할 것 같아요. 베이징이 spare. Jayolina. 전호는 용기를 내서 다른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를 얻어 가야 해요. 계세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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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조건 촬영 왔는데요. 뒤에서 일주일을 찍어요. 이번에 미션이 이웃사촌하고 친하게 지내라.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에 거의 이웃하고 잘 모르는데 저희는 투보 이쪽하고 이쪽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친하거든요. 담도 근데 안 싸우셨어요. 집에 들어가도 돼요? 밥 먹고 있는 중에 들어오세요. 누가 또 있으세요? 아들이 있어요. 들어오세요. 저도 배가 고파가지고. 몇 살인가요? 지금 홍익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에요. 엘리트네. 홍익대학교 공부 잘했네. 홍익대학교 공부. 소희가 이름이 그럼? 배홍민이요. 홍민이 동생. 내 조카야 내 조카. 홍민이 동생. 홍민이 동생 근데 뭐 먹고 있었대요? 지금 계란 라인이랑. 아 그래요? 김이랑 먹으려고. 들어가시죠 같이. 같이. 하세요. 하세요. 야 이렇게 이웃사촌이 좋네. 고맙습니다. 된장이 너무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고맙습니다. 준호는 이웃에게 따뜻한 집밥을 대접받았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뭐죠? 장아찌요. 아 장아찌. 그. 그. 먹네요. 인간요건 보셨어요? 저희 너무 열심히 잘 보셔서 얘네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쓰레기. 쓰레기 그거부터. 갑자기 나보고 쓰레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의로 제가 있어요. 쓰레기 그거부터. 네. 여자친구 있어 그럼? 네. 여기 있어요. 사진. 여자친구야? 네. 이거 고등학교 때 아니야? 군대 있을 때요. 아 군대 갔다 왔어? 네. 여자친구 이동이 뭔데? 석완정이. 완정. 네. 완정이한테 영상 뵈지 않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밥 뵙지 말고. 하하하하. 완정이한테. 안녕. 하하하하. 되게.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응. 잘 모르겠다. 하하하하.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하하하. 앞으로 잘 사귀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너무 좋아요. 그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더블더블해서. 그럴거 같은데. 예? 지금 그럴거 같은데. 안그래요. 은근히. 은근히 안그런거 같아요. 아 물론 교회에서도. 뭐 리더로. 회장으로. 하긴 하는데. 은근히 자랑하시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그건 그거고. 성격 자체가 조금. 그렇게 조금. 더블더블하게. 얘기도 좀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미션 오늘. 정말 좋은데요. 이거 좋죠. 예. 사람 사귀기. 이웃사천. 너무 좋아요. 근데 누구를 안다고. 우리가. 진작에. 인사를 해놨으면. 하하하하. 홍민아. 밥 좀. 가져와. 이렇게.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태호와 경완도. 열심히 동네를 다니며. 인사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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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태호 형이 그러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뭐. 먼저 인사를. 으악. 환강에 들어가면. 사장님이. 하하. 하하. 주노 형한테도. 그렇지. 준호 형은 여기서. 세탁을 또 하잖아요. 한번에 했지. 헉. 하나씩. 우와. 난가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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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리고 저희 연남동 저기 게스트하우스에서 잔치할 거예요.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 이웃들이랑 인사 저희가 이제 프랭카드도 거치고 초대장도 보내드릴게요. 말씀드릴께요. 감 받았다 감. 아니 혹시 안 해도 그렇게 반을 이렇게 늦어가지고. 경환아 보쌈 먹고 싶니? 진짜 우리 구걸처럼 되고 있다 지금. 진짜 이때까지 내가 한. 체험 중에 내가 진짜 제일 어우 나 못하는 건데. 선생님.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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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1일 교사. 누가 하실 건데. 제가요. 잘해야 되는데. 저 잘해요. 그럼요. 애기가 있잖아. 저기다 그 옆에 우리 어린이집 있잖아. 어린이집 가서 1일 교사 해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린이집 또 애들 또 반찬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니까. 야구르트. 야구르트라든가 그런 걸 좀 받아. 애들 밥을 뺏어먹겠다는 얘기잖아. 부모든 밥을 먹어요. 부모든 막을. 부모든 막을. 아 근데 그건 좋다. 아 나쁘지 않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잠시만. 애들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잠시만요. 그러면 두 장사님한테 잘 얘기해야 돼요. 네. 뭐 이렇게 애기들이랑 누가 뭐 구현동화라도 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12시 초기예요. 12시 초기예요. 12시 이후에 뭐. 다섯. 네. 다 갈게요. 네. 나. 나. 우리가 하났다. 밥 먹을 때 구했어. 구했다고? 응. 뭔데? 어디? 어딘데? 어린이집. 가가. 준호형 어디에 왔는데? 이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안 나왔어. 둘 중에 하나 잡혔거나 아니면 별로 안 들었거나. 주노 형. 너무 맛있다. 더 먹어. 김치가 맛있어야 되잖아요.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조금만 더 조심해. 더 먹어. 더 드세요? 아니요. 딱 조심해요. 많이 먹으면 티 나세요.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따라 하더라고요. 코미디 그런 거 있잖아요. 래퍼토리 같은 그런 거를 얘가 많이 따라 하는 거. 밥 먹잖아. 리우 사촌이잖아. 자녀만. 이거 하려면 약간 자신을 버려야 돼. 아니 잘해요. 얘 한 번 시켜보세요. 자라 한 번 해줘요. 자녀만 자녀만. 자녀만 자라. 조금만 자라. 이거 살아네, 살아네. 그냥 또 오바해요. 얘 잘해요. 원래 바로 안 나오는데 바로 나오는 거니까. 음 좋네. 이게 그래도 굉장히 무공예 식품이거든요. 무공예 식품이야? 네. 그러면 냈죠 뭐. 근데 제가 진짜 못 해가지고 이번에 이걸 처음 다 먹었어요 제가. 아니 충분히 먹을만 한데. 맛있는데. 이웃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름아닌 인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1년 만에 앞집 홍민이네와 이웃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즐거운 점심시간입니다 진짜 넌 이름이 뭐야 아이 배고파 서연이? 아니 저 연우 연우? 넌 이름이 뭐야? 저 진만이에요 저 진만 오지원? 아따 남자답게 비벼 먹는 게요? 아따 사랑이네 약간 지오 남자로 지오 지오 지오? 지오 보람편 연우야 이 넷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 잘 봐봐 하나 둘 효진이 효진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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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진이가 좋지 진만하니? 진만하 너 왜 귀엽다 남자다운 아이니 너 비벼 먹는 아이 진만이 너 진만하 이 아저씨 네 명 중에서 그럼 누가 제일 싫어? 하나 둘 셋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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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각초리 어? 쥬이 폭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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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맞다 폭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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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다 먹었네 뭐 식갈로 먹냐 조사먹어라 재미난 얘기해줄까요? 맛있게 점심을 얻어먹은 멤버들은 감사의 뜻으로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구현 동화를 준비했습니다 토끼 이겨라 거북이 이겨라 토끼 이겨라 거북이 이겨라 잘난 척을 하려고 잘난 척을 했어요 잘난 척을 잘난 척을 하다가 거북이가 늦게 오자 토끼가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에이 방구나 먹어라 뿡 천천히 방구요 이 거북이 이겨라 거북이가 다행히 아이들이 즐거워하네요 자 잘봐 풍미나면 박수를 쳐 자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웃의 도움으로만 사는 거 하거든요 오늘부터 왜 시끄러울 때만 올라가지 형은 아파트 사자? 약간 단독주택 단독주택? 미축에 누구 사는지도 모르겠고 미축에 누구 사는지도 모르겠고 빌라 같은... 오히려 앞집 누구 사는지 잘 안 돼 앞집 가족들하고 친하고 아 형 친해요? 형 한국 와가지고 막 금방 친해지고 그랬어요 주변에? 이거 내가 봤을 때 한국만 아니라 호주도 비슷한데 아 진짜로? 시간이 흘러수록 사람들은 자기 사느라고 바쁜데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막 이렇게 신경 쓰기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호주도 그렇구나 내가 봤을 때 어디 가나 비슷할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 시간 이웃의 도움으로 든든히 식사를 해결한 멤버들은 잠시 체험을 잊고 회의에 집중합니다 소영이 왔네 소영이 안녕 야 너 그렇게 재밌었다고 난리더라 예능 난리 났다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전화가 포도록이에요 포도록은 뭔데? 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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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진짜 감사해요 포도록은 뭐 제 인생을 펼쳐주게 해주고 감사해요 저 캐릭터는 누가 가져가세요 해도 못 가져가는 캐릭터야 눈치 없고 말 빠르고 말 많고 근데 중요한 건 귀여운 거 귀여운 거 밉지 않으니까 일단 여기 정확하게 주변 시스템을 좀 알아야 친해질 것 같아가지고 과연 주민센터에서 어떤 정보를 얻게 될까요? 여기 주민센터에서는 뭐 뭐 어떤 에어로도 있고 아 이게 다 있어요? 여기 근처 주민들이 와서 다 이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네 여기 건물 시야도 있고 3층에도 있어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기는 이제 뭐 어떤 곳이에요? 주민 왔어요 그래요? 네 잠수도 남아요 책도 보고 하는 거예요? 네 집도 보고 커피도 마셔요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사시죠? 네 여기 사니까 가깝게 네 그럼 어떻게 만나셨어요? 여기서 만나신 거예요? 동네에서 알아서 이렇게 같이 만나서 유사춘인 거예요? 네 빠이 사랑해요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윙크 윙크 아하하하 으아하 으아하 사랑해 사랑해 윙크 그 시간 태우는 걱정이 많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라. 갑작스럽게 뭐랄까. 어머니 안녕하세요. 별종이 된 것 같아요. 우리만 자꾸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숙소에 도착합니다. 엄마 태우에게 처음으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일제 밥솥을 놔두고 왜. 밥솥. 손에 감 하나를 들고 나오는 태우.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거 주면. 냄비 주겠지. 숙소 앞에 사는 이웃을 찾아가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주제가 이웃 사촌과 더불어 함께 살기. 혹시 냄비. 냄비 있어요. 제가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혹시. 이거 잠깐만. 그리고. 혹시. 이건 뭐예요. 쓰레기요. 아니 쓰레기 없어요. 전혀요. 전혀요. 그리고 요거는.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주셔도 돼요? 죄송해요. 그것밖에 안 갖고 왔어요. 혹시 컵 하나 부을 수 있어요? 네. 컵에다가 요거 조금만. 그리고 저희가 주말에. 가을. 네. 잔치를 열거든요. 마당에서.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준호 씨. 김준호 씨, 김준호 씨, 허경환 씨, 양상국 씨. 그리고요? 그리고 박성호 씨가.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면 실례. 네 괜찮습니다 실례요. 그럼 여기 밑에 뭐 배우는 거예요? 작업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바느지도 하고. 아. 목공 작업도 하고.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제가 여성성이 좀 있어서. 파티 준비하실 때 필요한 그림이나 뭐 작업 있으시면 저기서 다 빌리셔서 해서. 감사합니다. 이웃? 사촌. 네 감사합니다. 술 술 풀리는구만. 하하하하하하 다행히 이웃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했습니다. 신대를 다 흐르러서. 본인을 보여요. 유자차 한잔 할래? 나도 많아 지금. 근데 더욱 대박은 뭔지 알아? 저기 목공 앞에 있잖아. 물감이랑 있으니까 빌려가라고. 진짜? 거기 물감이랑 그분들은 선수잖아. 쿼. 글 써 형이 초대 어떻게 할 건지 짧은 글로 우리 마을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봐. 코스터도 하나 만들자. 그렇지 그거 해야지 복사해가지고. 여기가 무슨 파티야? 연남동. 가족 파티. 연남동. 이웃과 함께 해요. 섹시 파티. 이웃취민 섹시 파티. 드레스 코드 있어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 비키니. 아니 아니. 비키니. 예전에 클럽 두 개만 사로 해서. 예전의 클럽 두 개만 사로 해서. 예전의 분명 선체가 빰 빰 빰 빰. 샥샥샥샥샥샥샥샥. 에블바니. 오 괜찮네. 다시는 하지 마세요. 에이 정말 그렇게 하실 거 아니죠. 이렇게 했어. 2013 인간의 조건과 함께하는 연남동 이웃사촌 한마당. 좋다. 그간 인간의 조건 촬영으로 인해 소음과 불편을 끼쳐드린 주민 여러분들에 대한 속죄와 용서의 자리. 그리고 웃음과 합이 넘실대는 축제의 장. 와 좋다. 장 괜찮지? 축제의 장. 야 근데 지금 이게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촉박해요. 그렇지 그러면 우선 포스터를 만들어 놓을까? 그럼 하더라도 빨리 해. 가자. 해보자. 나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여기서 봐봐. 봐봐. 이거 CG로 지금 이게 들어가야 돼. 눈높이 너무 우리가 위했다는 생각만. 아 그래 그래. 여기지 연습하면 해봐. 응. 내가 이제 음향을 한다. 땅땅땅땅땅땅땅.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2013 13 13 13. 인간의 조건 조건. 과 함께하는 땅땅땅. 연남동 연남동. 이웃사촌 한마당. risso. 합좌 drag. 당당당당당당당당당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아etera. 일본분오셨어. 일본분. 그만해라. 내가 네 꼭두각신이야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장난치나 진짜. 리허설을 마친 성우와 태우는 본격적으로 홍보 포스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종종 돌려줄게요. 네. 이웃사촌이니까. 이웃? 이웃사촌이. 아침에 두 끼 두셔서 배붙으시죠? 또 배붙으세요? 박성호요. 박성호요. 오 딱이네 사이즈가. 뭐야 박성호 똥꼬? 뭐야. 아침에 두 끼 두셔서 배붙으세요. 또 배붙으세요? 아니 박성호요. 뻔 이근씨 내가 아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이동근 사세요? 일요일날 저희가 파티하는데 꼭 놀러오세요. 아 일요일날? 네 파티. 이번 주에는 뭐? 이웃사촌. 그래서 이제 이웃사촌인가요? 네. 그동안 한마디 인사 안 하다가 또 주제로. 안 인사드리고. 참 저희도 민망하지만 어쨌든 또 이런 걸 계기로. 맞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자체도. 그리고 좀 길 가시다가 혹시. 집에. 이렇게 드시는 것 같은. 저희가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일부러 나오실 필요는 없고. 지나가는 길에 혹시. 나중에 가시면. 가수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김예린. 김예린. 김예린 분. 하나 둘 셋. 아랏. 아래돋. 야이 자식아. 야이 자식아. 야이 자식아. 궁금하etos. 그러고. 혹시 두 분 11시이에요? musimy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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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 개념은 middle music. 포스터를 완성하고 나니. 잊고 있던 공복이 찾아옵니다. 배불리 김치찌개 먹자 근데 양념이 하나 없어 뭐 하는지 알아? 컵? 밭그릇 수저 젓가락 끝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가보자 그럼 가보자 빵, 송수기에, 달걀이 오늘의 목표 그래 이거 갖고 가? 일단 빵집에 가서 유사촌인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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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요? 대박사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히 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일 아침에 되면 한번 교환을 할 것들이라 오늘, 대신 오늘 가서 맛있게 촬영해요 잘 먹겠습니다 성우 형 이거 봐봐 야 뭐야 철이 형님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인민서 중이라는 거죠 이웃에게 얻은 음식을 들고 찾아간 곳은 어디일까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은별아 정말 기다려 아빠는 할 수 있다 어? 포기하지마 은별아 아빠는 해낼 수 있어 달리세요 은별이 아버지 아, 열심히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웃사촌이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걸 미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빵도 조금 은별이랑 나눠 먹고 이웃과 나눠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김치 지게 떡볶이 어? 김치찌개? 김치찌개 혹시 있어요? 있어요? 아 그래요? 좀 해드릴게요 조금만 그러면 인심 좋은 이웃의 도움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합니다 그냥 물 먹고 끊으면 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모자라지 않고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섯 명이 먹는데? 네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어머니 사장님 어머 내 사람들아 혹시 일요일 날 시간 되시면 잔치 때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제 빵과 뭐 김치 어? 됐다 이정도면 응? 이정도면 여섯 명이 푸짐이 먹겠다 오늘은 어? 어? 어 이거 뭐야? 경환아 이게 뭐야? 여기 형이 주신 파김치 또 우리 코디 어머님이 주신 밤고구마 아 조금 전 경환이 얻어온 음식들이었군요 진짜 맛있다 와 함께 구한 소중한 재료들로 식사 준비를 합니다 진짜? 생각보다 푸짐하게 차려졌네요 지금 왜 안 돼요? 방금 이게 홍마인의 김치인데 어머님이 처음 담근거라 좀 짠 홍민이 아니야 홍민이? 홍민이 홍민이 그래 음 어때요? 짜 약속 지켜졌네 자 그럼 영희 어머니의 파김치 맛있어 응? 언제 파김치가 되도록 이렇게 얘기하지? 음 맛있어 맛있어 김치찌개 너무 맛있다 고구마를 먹었어 김치 오늘 내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갑자기 찾아가니까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거부감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취지의 촬영을 하고 있고 고의를 베풀어 달라고 감사의 편지를 좀 써야 되겠어 상국은 이웃과 친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과연 상국의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여기 사세요? 네 저희 이번에 뭔지 알아요? 네 호영 체험가자 이웃사촌이랑 친해지기 아 그러세요? 우리는 잠시 일주일 촬영하는데 네 와가지고 막 인사드리고 이러니까 아이고 별 말씀이냐고 저희야 좋죠 뭐 집에 식사를 하셨습니까? 네 밥 먹고 이제 일찍 드셨네 네 음식 잘하십니까 어머니? 저 음식은 못해요 음식은 못하는데요 집에 김치나 반찬 있습니까? 염치불구하고 좀 얻어 가면 되겠습니까? 왠지하고 지금 아니 너무 민망하다 이거 들어오실래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네 들어와요 두 분이 사세요? 아니요 집들이 아니라고 지금 개발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흔쾌히 또 이렇게 또 아이고 아직 정이 살아있네요 사장님 선생님 근데 이거 얼마나 사셨어요? 79년도 79년도부터 살았으니까 그러면 여기 집값 좀 많이 올랐겠네요 좀 많이 올랐지 나? 얼마 되고요? 한 40대 후반 에이 너무 많아 진짜 55 에이 그럼 아직 젊으시죠 아들분만 계세요? 아니 딸도 있지 딸 시집 같고요? 딸 아직 안 갔어 남자친구는? 없어 누구에게 온 전화일까요? 여보세요 어디야 산거야? 아 예 여기 이웃사촌집에 밥 먹었어요? 지금 먹어요? 방금 시간 빨리 와요 밥먹게 반찬 김치는 좀 얻어갈게요 김치는 있고 파김치랑 있으니까 김치는 있고 파김치랑 있으니까 뭐 요리를 좀 하자 요리? 그럼 하지마요 반찬이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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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있나요? 형 근데 나 이제 막 왔는데 너무 민폐다 이거 알겠어요 형님 민폐는 아니죠 아휴 나 진짜 처음 온 집에 남의 집 주방 처음 오보네요 어머니 근데 혜연이 이거 먹게 없어요 어머니 하면 됩니다 참치 많은데 다 이거 가져가실래요? 어머니 다 어머니 드시는 건데 야 김도 있잖아 아휴 어머니 우리 그냥 집에 있는 거 조금씩 다 너무 좋으시다가 어떡해 진심으로 진심으로 나 약간 너무 고맙고 너무 좋은 거 사람이 그 아줌마 때문에 용기가 생겼어 이거 처음 나 아니면 나 안 했을 거야 이거 못해 나는 진짜 못한다니까 나 못해 이거 알아듣었다 못 부르기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 내가 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어디 사세요? 여기 아 여기 위에 사세요? 네 이거 원래 제가 몰래 주는 건데 네 혹시나 보고 네 읽어보시고 네 거기 저기 아유 감사합니다 한 번 안 와봐요 여기 여기 앞에 있는 게스트 다 없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이웃의 정을 느낀 상국이 숙소로 귀가합니다 누구? 상국인가? 박수 아 아 아 진짜 좋은 분 만났어 근데 뭐 할 거 같은데 아 편의점 바로 옆집 아줌마한테 인사를 했는데 어머 너무 좋아 사람이 진짜 있는 걸 다 주는 거 같아 아 미안하네 상국이 뒤늦게 식사를 하는데요 형 참치 넣다 말았나? 아니야 넣다 말았나? 아이고 여기 있네 넣다 말았나? 여기다다? 아 아 아 아 아 그런데 숙소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포도봉 포도봉 어 어 어 우리 이웃이야 어 아이고 참 아이고 누추합니다 누추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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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추합니다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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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그러잖아 아니 아니 피가 아니라 근데 저희가 존압을 좀 알아야 돼요 아 네네 성병기 성병기요? 네 아 성병기 성병기가 아니고 알지 아 성병기 저도 맨날 그렇게 몰랐는데 그리고 또 이지영이요 이지영 아 지금 자신있어 자기 나는 평범하다는 거야 이지영이요 우리 와이프랑 이름이 똑같은데 우리 와이프 이름이 이지영이요 아 예 나 오로지 우리 사촌의 도움만으로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생존용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씩 알아가고 있잖아요 이웃사초 근데 이웃사초 아 아세요? 저희 같은 건물에 사시는 분도 인사만 하지 맞죠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하다가 요주에 고위집사님도 계시고 많이 있어요 아니면 나중에 서비스라도 더 주고 그렇죠 혹시 저 앞에 거기 여행사 옆에 보면은 주택이 하나 있는데 네 문이 열려있으면 강아지가 나와서 이렇게 길에 있는데 강아지가 너무 이뻐서 강아지 이름 한번 알아봐요 아 저보고 알아봐 알아오라고요? 아 소심이 얘기하는 거 같은데 맨날 다니신다니까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어요? 파란색이요 약간 노란색이요 약간 노란색이요? 그냥 소심이 소심이 소심이에요? 약간 떠네 약간 요거 김치준 흥민의 강아지에요 아 진짜요? 어 형 이장해야 되겠다 다 아네 흥민이 저기 저기 홍익대학교 컴퓨터 정보학과 다니고 어이구 동네 이장해야 되겠네 이거 김치준 이거 요거 요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뭐 김영희 알죠 네 영희 알죠 영희 알죠 어머니께서 진짜 아 저희도 See you next time 너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확인하세요 처음으로 숙소에 찾아와준 이웃들 덕분에 멤버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냥 눈을 열어주시네 빵을 저희가 아이고 안다셔도 되는데요 아이고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용기가 생기게 생겼어요 그 집 때문에 너무 잘해주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무서운 것만 생각해서 안 가는 것도 있는 거라 유난히 뭐 저는 좀 낯가림이 좀 있고 하니까 연예인이 아니고 집에 나오지 않는 인물인데 편하게 열어줄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색하고 힘들 줄만 알았던 이웃과 친해지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시네요 그죠 네 식사하실래요? 네 네 민망하지 않을까 해서 좀 어색했는데 밝게 좀 나오니까 나도 바로 업대더라 홍민이래부터 자신감을 좀 없기 시작했어요 더 좀 얼굴을 털어야겠어 빅빅 한편 준현은 늦은 시각까지 이어진 촬영이 이제야 끝났는데요 춥고 왔다 춥고 왔어 새벽이 되어서야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뭐예요 바쁜 스케줄로 피곤한 하루를 보낸 준현 과연 이웃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체험이픈 날 이른 아침 경왕과 상국은 어디론가 나섭니다 경왕과 상국은 어디론가 나섭니다 누구야?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카드 잘 받았어요 그동안 인간의 조건 프로그램이 우리 집 옆에서 촬영되는 것에 대해 불편함 보다는 자랑스러움과 호기심 그리고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사촌으로서 언제든지 들려주셔서 주셔도 됩니다 저희 집은 큰아들 홍민 어? 홍민? 어디 갔는데? 아니 누가 얘기하던데? 작은아들 홍찬 그리고 우리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고 방에 엉덩이 들어가서 밥을 냅시다 저희 운동한 아줌마들도 많잖아 어? 실패하면? 아침부터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멤버들의 잔머리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안에 연남동 주민센터다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되죠?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연남동 주민 오는분들 네 아 우리 본 적이 있나요 여기서? 아 맞죠 어디서 맞지? 어디서 맞지? 자 자 춘다 네 들어드려야 되죠 자 플로우 연돌 연돌 아 신난다 신난다 나 함께 이제 다 함께 이있 полов flight 드디어 가수 센터 진지 우렁 센터 어떡하라고 나이스 나이스 에어로빅하는 어머님들을 보면서 우리 엄마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인사하면서 하는데 우리 엄마는 붙임성은 좋으신데 그런 데는 안 나가세요. 갑자기 왜 어머니요. 계속 춤추는 그 생각이 있어. 맨날 자기는 피곤하대. 그러면서 백화점 가서 날아다니시네. 그 시간 주년도 숙소를 나섰는데요. 왠지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오늘도 바쁜 스케줄로 하루를 시작하네요. 자 이제 조금만 상체를 세울게요. 준현은 언제쯤 이웃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땀이 한 방안이 났네. 한 방안이 났어. 다들 이제 스케줄 어떻게 되시나요 어머님들. 이제 각자 가야죠. 밖에 집에 가서 집에 혹시나 밥이라든지. 혹시 뭐 저기 뭐. 연락을 하시고 오셔야 뭐 진수 송찬을 해놓고 기다리고. 아이고. 여러분도 안하고. 그냥 옆집에 사는 대학생들. 그냥 밥 좀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혹시 저기 식사. 우리 밥은 못 먹거든요. 조모님이세요? 네. 밥 두세요. 밥 두세요. 밥 두세요. 밥 먹으면 주소를 주세요. 인심은. 먼저 종모님 댁에 가서 밥을 얻어먹자. 총무님. 총무님. 네. 우리 총무님도 앞장치시죠. 집에 가서 정말 많이 다니죠. 집에서는 그냥 여러분이 다니신 줄 알지. 총무 같은 거 같으면 영압 되게 혼내. 네. 인심 좋은 총무님을 따라 경환과 상국은 넉살좋게 집에 들어섭니다. 이리와서. 내가 처음에 침묵을 받아. 정신. 청신이. 정신이. 일어나서 죽을 때 잘 나오시네. 아니 이거 먹어. 대접해 준다고. 포도주니까 뭐. 아니 이게 그거 뭐 두드리리라고 이것저것 넣고 가면 눈패가 있네. 이 방송이 왜 눈패해. 진짜 태어나서 처음이다 이렇게. 처음 도심으로 밥을 겨듬미잖아. 청국장 어저께 좀 드세요. 아유 청국장 킬러지네. 냄새가 나다 나고 될까 봐. 오 맛있다. 이게 멸치 맛이 딱 나는데. 멸치는 통영이 멸치인가요? 통영이 욕구쳐 먹는데 우리 고향이 통영이다. 어머니 통영이래.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멸치 오잖아. 고향이 통영이세요? 통영 어디? 나는 충국장남동이에요. 방남동이세요? 네. 어머니 저 무전동. 무전동이야? 네. 어머니 탔으면 되잖아. 엄마하고 나랑 같이 고향이 똑같네. 네가 물꼬를 잘 쳤다. 어머니 멸치는 많이 타시네. 네. 우진이 통영으로 해서.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 진짜 미역국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다. 뭐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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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 눈과 가면 없어요. 상부에 울어야 하는데. 진짜? 이런 거? OUGH. 어머님은 그럼 여기 주변에 이웃들하고 친해요? 응 그렇지 이웃집 올해 몇 년 사셨어요? 우리 상수동에 한 22년 살다가 여기 온 지 한 4, 5년 됐어요 그래도 동상수교 같이 운동하고 하니까 친하겠다 나이 먹으면 친구를 잘 못 사겨 왜요? 안 사귀게 된다고 애들이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대연스럽게 가끔 학교에 대해 둥벅친이 되는 거 좀 편해진 거 같은데 한 줌 자고 할래? 아버지께서 식사하시라고 친구 살 까? 감자 고구마를 작은 거 사주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 또 식구가 4명 되어있거든요. 개그맨들이. 네 어머니 이거 놀이사가 있습니다 지금. 경환이 형. 어이구 됐다 됐다. 어머니 진짜. 두 개 더 다 먹을까? 아니 아니. 나한테. 나한테 묻지 말라고. 그 시간. 성우와 준호도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센터로 나섰는데요. 안녕하세요. 쌍둥이 쌍둥이. 안녕 애기들아. 악수해줘. 악수. 시현이 다은이도. 어린이집 가야 쌍둥이에요. 엄마. 얘는 다은이에요. 얘는 시현이고. 얘 동생이죠 애가. 네. 다은이 시현이는요? 네? 김준호 씨요. 김준호 씨요. 준호 씨가 좀 바빠가지고. 아 오늘 못 왔어요. 아 오늘 못 왔어요. 준호가 요즘 많이 바빠요. 네. 좀 많이 벌겠네요. 많이 벌겠죠. 근데 왜 살이 안 빠진데요? 아 저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뚱뚱한 사람이에요. 아 준현이? 뭐 타고난 게 뭐 그런지. 살이 쉽게 빠지질 않네요. 네. 네. 뜨거워. 햇빛 때문에. 응. 춥다고 그러는데요? 추운 거야? 네. 안녕 이쁜이. 바이바이. 짜이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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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귀여워. 안녕하세요. 뭐 배우셨어요 지금? 요가. 아 요가? 요가 매칭해서 배워요? 네. 지하요. 알겠습니다. 네. 오세요. 아유 졸려 죽었네 요가 했더니. 어? 윤미. 안녕하세요. 어디가? 도로야. 아 진짜? 네. 우리 동생이 밥 먹었나 먹었네. 네. 지금 이제 점이니까 먹으러 가요. 어디서? 저 위에 식당 있어요. 진짜? 해서 먹은 거예요? 네. 아 그럼 같이 먹으면 좋겠다. 노동을 시켜줘 우리한테. 그래. 응? 응? 설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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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성호와 준호는 설거지로 밥값을 대신하기로 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국수예요. 국수예요. 좋습니다. 국수. 오 이거 맛있겠다. 오 이거 맛있겠다. 오! 있고요. 죄송합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래도 수 타입으로 southwest. 잘 먹겠습니다. 다녀오면 공익... conclud sabbis gay damagesl 공익, 공익의 위원이신가 보니? involves a starquis定 athletic therapy. 원담동일 때 이렇게... 보안관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건 아니구요? 역할이 뭐야 이거 공익의 손님이 되어야죠? 도시락배달라고 하고. 도시락배달 어디가 어디에 다녀? 돋고농용담gado. 아 돋고농용인분들? 아 독거린분들? 같이 가야겠다. 맛있다. 국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맛있게 식사를 하셨으니 신나게 설거지를 해볼까요? 먹었으니 해야지. 그럼 깔끔하게 해야지. 깨끗이 씻은 그릇들을 정리한 폼새가 제법 그럴싸해 보이네요. 한편 숙소에 상국과 경환이 돌아왔는데요. 경환은 또다시 어디론가 나갈 준비를 합니다. 누구세요? 뭐가 적으신 거예요? 저거 뭐예요? 이거 적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 일곱살요. 준현이 형 분도 기다리고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아 내가 도와드릴 수가 없네. 준현이 형 좋아해가지고. 저는 꽃꽂이도 좋아해요. 그래요? 네. 아 적으신 것 같은데? 네. 경환은 출근 전 천천히 동네를 살펴봅니다. 여기 근데 연남동 주민이시고. 네. 저는 직원이에요. 주민은 아니에요. 연남동 주민 아니에요? 네. 형님. 들어가세요. 지금 여기 좀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니 뭐하는 거야 배신하는 거야 우리랑 있다가. 뭣을 쳐다드리네. 뭣을 쳐다라니 지금 바꾼 처자한테. 아 우리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내려가더니 안 눌러. 뭐. 저기 좀 닫아주세요. 얘기하겠습니다. 예. 오늘 태호는. 먼저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네봅니다. 여보세요? 이웃사천. 네. 여기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40년. 40년? 여기 이렇게 한 집 건너가도 그냥 나오질 못했거든. 이것저것 먹을 것도 주고 커피도 주고 그러면서 한 집 안 주면서. 진짜 가족처럼 지냈는데. 멤버들이 이웃과 정다운 시간을 보내며 친해지는 방법을 알아가는 동안. 혼자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 아. 막막하네 막막해.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웃을 어떻게 만나 이거. 굳이 이렇게 또 친하게 지내야 되나 뭐. 다들 바쁘고 뭐. 내가 되게 많이 닫혀있고 이게. 마음의 문을 안 열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일주일이 끝날 수도 있겠다 싶어. 어. 아유 어떻게 얘기하냐. 그래. 아유 잘 부네 이게. 잘 부네. 잘 부네. 잘 부네. 잘 부네. 드세요. 응. 계시니까. 먹게, KBS, KBS, KBS 한국방송 하왕이